히힛 ㄷㄷ 히힛 ㄷㄷ 히힛 이럴 때 부위를 손으로도 잡고 도망쳤어요 지금 제사는 아니다 그래도 이 장면은 으깨도 좀 더 쉽게 도망쳤어요 그리고 이 장면이 조금 더 쉽게 도망쳤어요 이 장면은 여기서 제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바로 이 장면이 너무 많아요 박살냈어? 아직... 못 자라... 어? 아... 여러분들! 어... 음... 왜 그렇게 뒷걸음질을 하시는 건가요?